48년생 베테랑 영어로 FA로 선유 서울에 합류 상대 수비지역으로 침투 후 득점을 올리는 데 장점 박수희 선수는 성남에서 온 96년생 양발을 이용한 킥력이 장점 이시영 선수는 성남에서 온 97년생 오른쪽 수비수 왕성함 활동량과 수비대어 크로스가 장점 최철원 선수는 부천FC 소속 94년생 월기퍼 넓은 범위를 커버 공중골 선방하는 능력이 장점 권한규 선수는 91년생 교황수비수로 임세영이 스피드 2G가 장점이며 포항시절 팔로스비치 일류챔코와 같이 뛴 경험 윌리안 선수는 94년생 윙어로 대전에서 임대 영입 창의적인 움직임과 돌파력이 장점 호상 IOC 95년생 윙어로 스웨덴 리그에서 서울로 이적 활동량이 장점이며 브레이언 포터의 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 김경민 선수는 97년생 윙어로 김천상무회에서 전역 후 서울로 이적 스피드 돌파력이 장점 충성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황희조 선수는 덥 말할 필요 없는 국가대표 중앙공격수로 노팅험에서 이적 후 올림피아 코스로 임대생활 그리고 K리그로 돌아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